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 이남국입니다. 오늘은 지리산에 비가 내립니다. 천황봉에는 눈이 오고 밑에는 비가 내리고 요즘은 날씨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봄이 아닌데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참선원을 이끌고 오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세요. 저희가 첫 시작을 해서 마음이라는 법을 다루게 되면서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다루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같이 분석해서 오고 이러는 과정이 6박 7일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일반 바깥에 계시는 사회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공부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많이 연구를 하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현대참선원에서 만들어서 일주일에 2박 3일 금, 토, 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들어오셔서 그런데 들어오는 시간이 직장인마다 그다음에 거리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들어오시는 금요일의 시간에는 너무 많은 제약을 두지 않고요. 들어오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일요일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이번 2017년 봄부터는 새로운 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현대참선원에서 같이 수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꺼이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금요일 날 들어오셔서 저희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강에 가면 하루를 사는 벌레가 있어요. 이 하루 사는 벌레는 오전에 그 벌레가 오전 8시에 죽으면 그 벌레는 절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후 8시까지 그 벌레가 살게 되면 장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100년이겠지만 우리가 그 벌레를 볼 때 하루랑 별반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는 그 시간의 길이보다도 얼마만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수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간이 갖춰야 될 수양의 한 덕목이 될 수 있는 기본 인성과 성품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산의 지리산이다, 계룡산이다 그러면 사주팔자를 많이 운운을 하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늘 노천선사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전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생의 습관대로 걸어왔던 그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과요. 몸의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늘 내려오던 이 길이 그냥 편해요. 그런데 계속 이 길을 그냥 그대로 습관처럼 마음과 몸의 습관을 타고 쭉 내려오시다 보면 여러분 가속이 붙어요. 이 가속을 붙는데 이 가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렇게 터널에서 내 길을 바꾸는 거 이 터널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 작업이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을 굳이 다른 말로 한 번 더 한다면 바른 바른 인품 인간이 가져야 될 바른 인품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내가 늘 하던 그 마음의 습관과 몸의 행동의 습관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팔정도 육바람이를 실천하고 기독교에서 카톨릭에서도 아님 혹은 많은 단체에서도 현대 참선원에서도 우리가 육훈이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그거를 우리가 늘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타고난 사주와 팔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이거와 맞물려서 갔을 때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주 팔자가 변했다. 아니면 사주 팔자라는 것에서 더이상 얽매이지 않는 나의 길에 나의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군가한테 늘 귀속되고 기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늘 봐요. 나의 인생을 누군가한테 맡겨서 늘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참고로 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변화할 수 있는 건 어떤 신도 내 의지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치가 않거든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 그 나의 신이라는 그 자질을 끄집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 목표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각 종교마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그 근본적인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것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참선원의 2017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도 여러분들 의지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꼭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저희들이 2박 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울고 웃으면서 2017년을 정말 같이 있고 보람있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